안녕하세요. 고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월한 개념완성 스튜디오 버전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크게 저는 세 가지 테마로 준비를 했는데요. 수강 대상은 어떤 학생들인지, 그리고 이 강의에서 개념 및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쌤 교재, 그리고 과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수강 대상. 네, 수강 대상은요, 통학과학 내신을 준비하는 전국의 고1 학생들이 수강 대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전국의 고1 학생들이 수강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쌤의 강의 중에서 우아한 출발과 우월한 개념완성 강의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우아한 출발 강의는 통학과학에서 수능과 연계되는 내용만을 강의, 압축한 강의다라고 한다면, 우월한 개념완성 강의는 학교별 어떤 학교든 우리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신용 문제들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의 내신 대비를 위한 모든, 네? 모든 내용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통학과학은 크게 네 가지 단원이 있는데, 네 개의 큰 대단원 중에 여기 1단원을 한번 보면 자, 1-1단원은 우주, 별, 원소, 그리고 화학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비전문가, 비전공자들이 듣기에도 어때? 어, 물리화학, 그리고 뭐 화학의 진행이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교육과정이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를 보면 광물과 탄소화학물, 사실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게? 지구과학에서, 사실 지구과학2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끊어서 탄소화학물은요, 생명과학에서도 다루고요, 화학에서도 다룹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단원의 어떤 내용이 물리를 뺀 모든 내용들이 다 뒤섞여 있는 게 1-2단원입니다. 또한, 자, 여기 쌤이 핑크색으로 칠했는 신소재 부분을 보면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주 크게 물리화학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건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보통 통학과학은 두 분의 쌤이 진행을 하거나 네 분의 선생님이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소재를 맡은 분이 물리선생님이다 라고 하면 철저히 물리스럽게 시험을 냅니다. 그런데 이걸 다루는 선생님이 화학 전공자다라고 한다면 오, 얘는 화학과 연계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얘들은요, 잘 봐. 1-1은 미리 공부하면 늘 큰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1-2는 내신 치르기 전에 한 1년 전에 공부한다?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내신 시험 한 두 달 전에 우리 아이들이 너희가 이제 공부를 한다? 도움이 되겠죠. 왜? 쌤이 이 강의 자체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학교 수업 잘 들어보시면 이 광물에 대해서 이걸 언급했으면 나와. 이 탄소화물도 그냥 대충 읽고 쓱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나오는 게 있어. 딱 핵심 킬러로 나오는 부분이 구석구석에 있으니까 이거 꼭 챙겨주시고요. 라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신소재 부분은 아예 물리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하는 것 같은 사람은 이 부분을 들어주세요. 화학은 이 부분을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강의를 모두 다 찍고요. 신소재 물리편, 화학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인덱스도 다 달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맞춰서 너희들이 잘 내신 대비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도 한번 보신다면요. 자, 이게 통학과학의 2단원인데 사실 이 통학과학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 2단원은요. 1단원 말고 2단원은 거의 다 수능과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쌤, 수능과 연계되는 우아한 출발과 지금 여기에서 강의를 하는 우월한 개념 완성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또 궁금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차별을 돋냐 하면 자,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물론 이 강의가 더 딥하게 들어가겠지. 왜? 내신 시험을 쳐서 바로 만점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강의에서는 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다 라고 하는 걸 너희가 배워. 그러면 직권의 변화다 라고 하는 것은 판구조론인데 보통 중학교 때 배우는 판구조론은 단순 암기만 하면 누구나 다 만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수능과 연계되는 내용이라서 암기를 한 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자료를 이렇게 분석하고요. 저러한 자료는 저렇게 분석하시오 라고 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스킬들이 있는데 그런 스킬들까지 여기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2-3-3 세폰의 정보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것도 좀 특이해.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쓱 하고 지나가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이게 생명과학과 연계는 되는데 생원이 아니고 생투와 연계가 되거든. 그럼 어떨까? 겁나게 어려워. 그래서 다양한 문제풀이 유형을 한 3-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3-4가지 정도의 문제풀이 유형은 너희가 잘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다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월한 개념 완성은 정말 우월하게 개념이 완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들을 다 살려서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했다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개념과 문제풀이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신다면 총 이 강의는 66강으로 부정이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강의를 수업 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66강의 강의를 1년 커리로 내신 대비 때 맞춰서 수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들이 있죠. 그럼 그 범위에 맞추어서 수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수강을 하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물, 화, 생, 지 4명의 선생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거의 기가 막히게 잘 맞을 거야. 물리, 예를 들어 1학기 중간에 해당하는 물리는 한 3강 정도가 될 거야. 화학에 해당하는 강의도 한 3강 정도. 생명도 3강, 지구과학도 3강 정도 될 거고 여기에서 킬러가 있겠지. 예를 들어 물리 역학에 들어가서 역학 킬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중화반응의 킬러가 들어간다면 여기에서 플러스 3강 정도가 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15회에서 20강 이내로 한 학기의 중간 또는 기말이 완성되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시험 범위에 맞추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의는요. 개념을 우선으로 진행을 합니다. 개념 완성이잖아. 그런데 우월한 개념 완성 60% 정도가 진행된다면 전체적으로 문제 풀이까지 이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지.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지라고 해서 문제 풀이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개념 강의에 맞추어서 문풀 로직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A는 B로 풀어라. C는 D로 풀어라. 이런 것들. 그래서 문풀 로직이 한 30%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개념에 녹아 있어서 사실 이제 고1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이게 문풀 로직을 말하는지 개념을 말하는지 잘 몰라. 그냥 대놓고 문제 풀이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개념인지 문풀인지 잘 모르게 쌤이 싹 넣어뒀는데 로직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쌤의 교재. 자 교재는요. 이렇게 우월한 개념 완성 교재로 쌤이 준비를 했습니다. 꽤나 두껍습니다. 꽤나 두꺼운데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담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내용은요. 이렇게 뭐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이 교재가 어차피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우아한 출발과 개념은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OX 퀴즈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이 이 OX 퀴즈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쌤이 대치에서 지금 실제로 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쌤이 대치 쪽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전국부의 많은 학교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통계를 좀 내는데 각 문제마다 큰가 어떤 시험에 대한 주제가 있지 우주면 우주 별이면 별 이렇게 각 시험에 맞는 주제에 따라서 정말 맨날 나오는 오답이 있어요. 맨날 나오는 오답을 이렇게 OX 퀴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OX 퀴즈 그냥 단순하게 훅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되게 쉽겠네. 그냥 빈칸 넣기 수준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건 여러 전국 학교의 기출 문제 통계를 내서 만든 내용이고요. 이 OX 퀴즈 역시 이거 너희 온지 알았지? 사실은 X다.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강의에 모두 다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OX 퀴즈까지 해설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네, 이제 기본적인 문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네, 수능 문제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쌤, 이게 끝인가요? 저는 문제를 좀 더 풀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봐, 봐라고요.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대치권 학교별 기출 문제 그러니까 학교별로 기출 문제를 모아서 한 주제로 묶은 거죠. 이런 문제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이 진짜 학교별 기출을 보면서 어? 옹마리아 쌤이 실질적으로 개념 시간을 강조한 이 내용이 진짜 나오네. 이렇게 너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개념 완성에서는 기출 문제를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PDF로 제공이 됩니다. 자, 이 기출 문제는 우월한 개념 완성편에서만 제공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 좀 더 궁금한 것들은 선생님과 강의에서 다시 만나면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